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강사 임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 한 달이 다 지나고요 이제 4월의 첫날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3월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네 그쵸 근데 벌써 수능이 7개월 밖에 만으로 7개월 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수험생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바쁘다고 마구잡이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현재의 자기 상태 특히나 자기의 학업적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맞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효율적인 전략을 택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교육청 3월 평가 모의평가 영어 영역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시험지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습관과 강점 약점 그리고 자기의 전략의 효율성 같은 것 등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월 학력평가 분석 영어 영역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 제가 수업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1부의 내용은 지난번 3월 모의평가의 전반적인 평가 다시 말해서 총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파트별로 우리가 이 파트 특히 독해 어휘 그리고 문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다 확인 잘 하고 넘어가면 훨씬 실력이 단기간에 급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우리가 수능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뭐 7개월은 적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단계적인 계획을 잡기에 7개월은 조금 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과 아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평가원 모의고사 6월에 실시합니다 그쵸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대비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같이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영어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쉬웠다 그쵸 미디어에서도 다 쉬웠다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을 한번 정확히 삼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컷 그리고 표준점수 100분위 점수표와 이번 모의고사의 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크게 나눠서 좌측에는 전년도 수능 영어 점수입니다 맨 후에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별로 원점수를 한번 봐주세요 94점, 88점, 81점을 맞아야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3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에 등급별 원점수가 있는데요 98점, 94점, 93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 작년 수능에서는 94점만 맞아도 1등급이었구나 다시 말해 상위 4%에 들었구나 그러니까 94점 맞기가 참 어려웠겠다 고로 그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3월 영어 점수는요 98점이나 되는 고득점을 해야 겨우 상위 4%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아무나, 아무나라고 하면 그렇죠 아무나, 상위 20%를 제가 아무나라고 감히 해보겠습니다 상위 20%, 22%가량이 83점을 맞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이런 진술이 정말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타당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한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의 개념은요 상위 22%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왜 이번 모의고사 다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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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면요 여러분이 4등급과 5등급의 점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등급과 5등급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요 오히려 이번 3월이 어려웠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전년도 수능 점수가 4등급을 맞으려면 71점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68점이에요 오히려 막기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죠 고로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은 난이도가 차등적입니다 자기의 학업 능력, 학업 수준에 따라서는 같은 시험 문제라도 난이도는 차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구간에 있는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게 크게 시험의 난이도를 묻지 않는 것이죠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 친구들의 점수는 항상 이 구간에서 머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이 쉬워졌다, 시험이 어려워졌다와 상관없이 중, 하위권은 점수의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치로만 말씀을 드려도 딱 듣고 아 이게 좀 쉬웠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숫자만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200여 명 가까이 우리 재수생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가서 수업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 3월 모의평가 1번에서 4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 푼 문제를 우리 학생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절반의 학생에게 풀어보도록 시켰어요 열심히 풀어봐라 그리고 채점을 아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학생들의 병원 전부 이래요 아 작년 내가 봤던 수능이 딱 이 정도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점수가 내 작년 점수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면 어떤 학생은 전년도 수능에서 자기가 4등급을 겨우 맞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번 3월 시험에서 90점을 넘긴 학생도 있어요 고로 난이도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못하는 건가? 난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걱정을 끼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3월이고요 수능은 11월에 봅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을 향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생이 한 14만에서 15만 명 됩니다 그렇죠? 모든 재수생이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은 다소 우수한 성적을 가졌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서 꾸준히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현재 자기의 실력에 너무 안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3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시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가면 참 좋을까 첫 번째 어휘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는 딱 고교 과정 어휘까지만 나왔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출제 방침을 정확히 잘 준수한 아주 좋은 시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어휘가 5천억의 이상이었습니다 5천5백의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7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여러 번이 치르는 수능이죠 이 수능부터는 출제될 수 있는 어휘를 3천5백 개 정도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천여 개의 어휘를 빠뜨리는 것이죠 그만큼 고교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요 어휘는 어렵지 않았고요 한 두세 가지 어휘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전부 각주로 여러분께 뜻을 아예 드리고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휘가 쉬워지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휘가 쉬워지면 당연히 시험의 난이도는 내려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 정도의 난이도였던 시험이 이거 기존 시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201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나 교육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수능이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내려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력을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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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량이 요만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그런데요 요 구간에 있는 학생들 한번 볼까요 노력을 이 정도 합니다 꽤 노력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로 우측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옮겨보면 뭔가를 타넘고 가죠 본인이 기존에 맞았던 등급 본인이 기존에 있었던 구간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의 양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성적 향상의 폭이 엄청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회는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위 5%의 학생은 약간 예외로 두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시험이 쉬워지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익으로 봤을 때 노력하는 학생에게 성적 향상의 기회가 더 빠르게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영어 성적의 상승폭이 훨씬 커지겠구나 이렇게 굳게 믿으시고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나쁜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로 대충, 설렁설렁 아주 적은 양의 공부만 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무리 단어가 쉬워진다 하더라도 성적 향상폭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시험을 봤으니까요 저번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어휘를 보면서 어 그래 나의 어휘 성적이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아직 조금 미진하구나 그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badly, confide, pursuit, optional, regarding, commodity, complementary, resolved right 제가 읽을 때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단어의 뜻이 회상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정확히 다 알고 계셨다면 아마 문제 푸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요 이 중에서 막 서너 개 이상 어 나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린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 아직 얻어야 될 게 많다 학습해야 될 게 많다라는 점 자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칠판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단어를 다 자세히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 네 가지 정도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pursuit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pursuit 이 친구가 이번 3월 영어시험에 등장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추구 라고 해석한 친구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첫 번째 뜻은 추구 맞습니다 pursue의 명사형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번 시험에선 오역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요 추구라는 추상 명사 말고도요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행위 액티비티죠 아니면 어떤 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실제 본문에선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추구라고 해석을 했다면 아직 조금 공부할 게 조금 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optional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option은 선택이란 말이죠 선택, option, 선택 우리가 1, 2, 3, 4, 5번 선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options라고 해요 거기서 A, L, E 붙었으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선택적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파티의 파티의 정장은 선택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딱 듣고 아 이런 뜻이구나 아는데요 또 다른 일부 친구들은 정장이 선택적이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막연하게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적이라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complimentary complimentary 이 단어가 근데 누구와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발음 똑같아요 여러분들 발음 똑같아요 컴, 플라, 멘, 테리 똑같습니다 누구만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I가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독해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단어예요 첫 줄에 나왔습니다 complimentary letter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 아십니까 혹시 혼동되십니까 혼동된다면 얘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공부할 게 좀 더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혼동되는 건요 정말 열심히 적어놓고 그죠 틈틈이 학습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complimentary 뜻은 이거죠 아 얘는 칭찬하는 칭찬하는 그리고 우대하는 무료의 이런 뜻도 있어요 무료의 근데 우대한다 해서 무료 이게 왜 나오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많이 사회했습니다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대로 이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근데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짜라는 말은 왠지 좀 싸보이고요 우대한다 그러면 좀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전철 탈 때 우리가 공짜 티켓 발부하는 게 아니라 우대권 발부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요 칭찬이니까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좋아 칭찬받으니까 좋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요 complete 어떤 일을 완수하다의 complete의 일종의 친구 단어예요 사촌 단어입니다 그래서 complementary는 뭔가를 보완하는 내 뜻이에요 보완해서 더욱더 좋게 하는 우리가 상호 보완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가지고요 서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보색이 있어요 보색 그죠 용어로 complementary color라고 합니다 그죠 청색과 빨간색 보색 관계죠 이게 반대색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해주는 좋은 짝이 되는 색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출제자면 이런 단어들 출제 안 하시겠습니까 출제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런 것들의 차이까지 명확히 내가 숙지하고 있다 준비가 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좀 좀 긴데요 여러분 예약하다 용어로 뭡니까 예약 예약 아 좋아요 reserve입니다 r-e-s-e-r-v-e 근데 뒤에 the right 이 권리라는 말 있잖아요 권리 권한 이라는 right와 함께 나오면 얘가 예약하다가 아니에요 이번 시험에서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reserve the right는요 어떠한 권리를 reserve는 보유 하 다 possess하고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권리를 발동시킬 수 있음 이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나 possess라는 단어만큼 reserve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는 걸 알아두면 참 편하죠 근데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전 처음 봅니다 그러시면 조금 우리가 훈련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되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어휘실력 여기까지구나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휘는 요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법 혹은 어법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래요 어 읽히긴 읽히는데 아 이 표현은 해석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요 읽히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쵸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도로 저는 파악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문장을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3번하고 36번 39번 문제의 일부 문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3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there was not simply a point of diminishing returns with respect to top telling there was in fact a coast 혹시 학생들이 질문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학생들은 이 해석을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not simply 부분 보이시죠 이 not simply를 정확히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게 이렇게 해석한 친구 있어요 오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따옴표도 아닌 이 친구 있죠 세미컬론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not simply는요 not only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하기까지 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36번에는 이게 더 기가 막히죠 문장의 맨 앞에 헤드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소유했다 그 여성 변호사 주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의 해석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제가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there was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거기에 was다 이렇게 해석 안죠 앞에 있는 대여론 뜻이 없고 뒤에 있는 was 얘가 뜻이 있습니다 있다 있었다 존재했다 이런 뜻이죠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얘는 좀 전에 제가 not only 하고 비슷하다고 그랬고요 not be early 하셔도 됩니다 단지 뭐 뭐일 뿐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re was not simply 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a point of diminishing returns diminishing returns 좀 어려운 말입니다 뭐 감소하는 수익인데요 수익 체감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만큼 정비례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나오바가 더 투자해도 좀 소득이 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죠 아이 애한테 밥을 많이 먹이면 애가 성장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kg의 음식을 먹였을 때랑 100kg의 음식을 먹였을 때 10배 살찌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anyway 지금 문법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 a point of diminishing return의 지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다면 여기 요 semi-colon이요 누구의 역할을 대신한다 but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걸 아시면 참 좋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there was in fact 사실은 a cost 이 cost을 비용이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이건 대가죠 아 비용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비용이나 대가 즉 손실 이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을 알면 보이고요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쵸 아주 솔직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런 게 있었죠 검색하시면요 00사전에 아예 이 용법이 서술되어 있어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느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앞에 혹은 절의 앞에 맨 앞부분에 head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뒤에는 동사에 동사에 id나 en이 붙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past participle 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과거 분사형이 있을 때 유의해라 이때는 10중 8구 이때는 10중 8구 접속사 if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죠 if가 생략된 형태일 수 있다라고 자세히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절이 아닌 거예요 메인 클라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절은 여기 나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주어가 head 과거 분사 했었더라면 실제 그래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주어가 동사할 텐데 주어가 동사했었을 텐데 이런 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표현을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 표현은요 우리 교과 과정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관 모의고사에는 등장할 수 있고 수능에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친구 말고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if절이 if절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이루어지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만약 주어가 주어가 비동사 were를 쓰겠습니다 가정의 표현에서는 were를 쓰죠 그죠 were 뭐뭐하다면 그리고 should 동사하다면 이때 should는요 혹시라도 뭐뭐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만약 주어가 실제 그러하진 않았으나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표현 있죠 이때 이 세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if가 생략되면서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고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보죠 비동사 were 조동사 should 그리고 조동사 head가 문장의 앞에 오고 주어 나온 다음에 비동사에 딸려 나오는 단어가 나오고 sh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head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온 이런 형태의 구조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아하 여기는 if가 생략된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였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구문이구나 알아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알면 야 되게 쉽게 한 번에 캐치할 수 있겠구나 다소 주변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은요 독해를 위해서 원활한 독해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구문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겠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나는 혹시 독해의 스킬이 없어서 시험 문제 잘 못 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독해의 스킬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독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자문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잘 읽고 잘 해석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읽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 바른 해석이 나와야 바른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고 한 번 보죠 해석은 얼추 되는 겁니다 해석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전제를 깍시다 두 번째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 시간 이라는 친구죠 차분하게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여러분이 뭔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28문제에 모두 여러분이 적용한다고 한 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28문제가 아니라 15문제 정도 풀 때쯤 5분 남았을 5분에서 1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죠 고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어 지문이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모든 문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문제를 읽고 풀면 그렇죠 실패를 면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초스피드로 읽는 속도 연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이 CPU가요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우리가 헤르츠로 표현을 하죠 요즘엔 기가 헤르츠 단위의 CPU가 나와서 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 정해져 있다고요 의식적으로 빨리 읽으려고 하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는 건 차분하게 읽는데 이쯤에서 이쯤에서 혹은 늦어도 이쯤에서 문제를 확인하면 이만큼 읽는 시간은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모두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반부나 중반부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대의 파악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 제목 요지 요약 주장하는 바 시삽점 이런 문제는요 대부분 초반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반에 거의 결론이 나고요 마무리되는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1분 정도나 1분 30초 내에 해결을 하면 다소 어려운 빈칸이나 순서 문제를 3분 정도 할애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반이나 중반에서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정말 쉬운데요 여러분이 불안해서 적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천천히 한 4, 5가지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A is bad A는 나쁘다라고 천문제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팩트예요 오피니언이에요 다시 말했어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의견이죠 의견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이잖아요 의견이기 때문에 주제와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이런 게 나왔어요 small a 다시감 is bad small a to 다시가 마찬가지로 bad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여기와 이 사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사가 나오면 참 부드러울까요 이런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것과 이 사이에는요 하나 추가된 거죠 그래서 in addition 이런 거 나오면 참 좋겠죠 글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지문이고 3분의 1은 이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 내용 이 내용이었다고 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사례 부분에서 과감하게 사례 부분에서 과감하게 1, 2, 3, 4, 5번 선택지로 내려와서 답을 내는 친구 위너입니다 승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죠 내가 찾은 답이 정확히 맞느냐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소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 딱 보면 여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절대 추가되는 내용인데 절대 내용이 뒤바뀔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충분히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왠지 해석이 잘 돼요 쉬운 문제라서 끝까지 읽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면 이럴수록 소중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죠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A is good 어 A는 참 좋아 라고 생각한대요 여기 사람들은요 전문가도 아니고요 권위자도 아닙니다 일반 보통 평민 대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문장이 그죠 이런 게 나와요 A is actually 사실은 나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여기 뒤에 그렇지만 사실은 A는 알고 보니까 좋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글 쓴 사람은 우왕좌왕하는 글을 쓰는 거죠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균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글이에요 이런 걸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오면 뒤는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뒤에는요 왜 이것이 앞에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통념이 혹은 상식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사실이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거예요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그 근거가 궁금하시면 읽으셔도 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차분하게 읽고 답을 내는 것이 기술이죠 that's it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 친구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첫 문장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A great man said A is B 그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A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가 B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요 experiment experiment 실험이죠 세 번째 science 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뒤에서는요 A is not B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간단하죠 the answer is no예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얘를 부정하려면 이 문장을 부정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권위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현대시대 과학자 실험 그리고 전문가나 권위자 누가 더 능가하겠습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아 물론 이게 무슨 뭐 천년 전에 캐캐묵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뒤바뀔 수 있겠으나 최근에 누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혹은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면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쉬운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알고도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similarly라는 단어 아시죠 similar 이건 유사한 거고요 비슷한 거고요 similarly similarly 그럼 유사하게도 라는 말인데요 이 친구 사이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런 게 들어옵니다 a 별표 b는 c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a, b, plus a, plus b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large a asterisk large b equals a, b, plus a, plus b 같죠 같은데 뭐가 달라집니까 원소가 달라져 그죠 element가 안에 있는 element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 전반부가요 아 이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전반부가 이거고요 그래 후반부가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전반부 얘기하고 싶을까요 후반부 얘기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반부입니다 마찬가지 쉬운 얘기 이겁니다 까마귀가요 동물인데 미물에 불과하지만 부모님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먹이를 가져다 봉양을 하죠 인간도 그러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럼 까마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인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부모를 봉양한다 혹은 봉양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읽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저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금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3월 학력평가 영어시험이 말해주는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영어 그리고 3월 시험에 대한 총평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부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효율적인 우리 학습 플랜 학습 계획 학습 전략을 수립하기엔 너무 먼 시간입니다 계획표를 짜보면 알죠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성일게요 수능과 가장 닮은 형태의 시험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을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름길이 있거든요 그죠 EB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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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문에 50%는 직접 출제할 거고요 20% 정도는요 유사한 소재나 주제로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면 곤란합니다 어? 절반밖에 안 돼? 아니죠 절반이나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현재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특강과 나중에 나올 수능완성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교재가 고등학교 수준의 보통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교과서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난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다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매일 그걸 사전으로 찾느냐고 어려워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어휘력도 상승시키면서 그죠 객관적 어휘력도 상승시키면서 수업의 편의를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EBS 교재에 실린 단어들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단어들을 총합하면 결국 수능 필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를 따로 정리해서 자기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이번에 EBS 1년치 단어를 묶어놓은 단어장들도 시중에 많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이 단어장을 사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책에 있는 단어들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수업 받기에도 그리고 객관적 어휘력을 늘리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년 있다가 수능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아무 교재나 하자 아무런 단어나 하자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 동안 가장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공부를 해야 돼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60일 남았습니다 60일 동안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어가 여러분들 단어장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500에서 2000 단어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가 1000개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2000개를 합하면 대략 3000여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단어들을 어떻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냐면요 하루에 뭐 30개 40개 50개를 내가 정말 집중해서 외워야지 보다는 보다는 2주일 혹은 1주일 정도에 1500에서 2000원을요 이렇게 순환식으로 한 바퀴를 봐주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다가 여기 보다가 여기 볼 때쯤 되면 앞에 것을 다 까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쵸 망각의 동물인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1주나 2주만에 돌리면 그 다음번에 순환하고 또 그 다음번에 순환하는 이 한 순환의 사이클 주기가 짧죠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순환하다가 만났던 단어들을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기쁩니다 반갑고요 고무대요 비록 그 단어의 뜻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 내가 이 단어를 저기서 봤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단어의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 매우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EBS에 있는 EBS 연계교재에 있는 어휘를 순환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좋다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직접 강의하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150에서 200 단어 정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첫 반응은 이거예요 절대 못 외운다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50에서 200 단어를 학습하라 했습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6월 평가원이 2주 정도 남았을 때는요 하루 정확히 계획을 짜서요 그날 한 권의 책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를 형광페드로 다 체크해서 2주 동안 그 친구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6월 평가원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약속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EBS 말씀인데요 EBS 연계교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진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어떤 학생은 난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중요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은 가장 큰 동그라미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반문을 하죠 일부 학생들은 아니 연계가 50이고 나머지 50%는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있다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니냐 말이 언뜻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EBS 교재 자체에 있는 지문이 600여 개 이상입니다 1년에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죠 1년이 아니죠 사실은 8개월 동안 봐야 될 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문입니다 600여 개의 지문이라는 것은 그죠? 이 정도의 지문에는요 우리가 고교생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어휘와 모든 문장, 문법, 부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재만 학습을 해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일치월장할 수 있는데요 외부 지문을 해도 영어 실력이 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출제가 절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문제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그러면 어느 파트를 공부하시는 것이 외부를 공부하는 것과 EBS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한 것으로는요 특히 이과학생들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비중이 커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죠? 그 학생들도 시간이 적으니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역대 기출 문제와 외부 문제와 EBS 교재를 두고 무엇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EBS 연계 교재만 공부했는데도 우수한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건 노력의 차이입니다 교재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은 많이 좀 개중에 허세를 부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 이 책 전혀 안 봤는데 난 100점 맞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위권일수록 EBS 교재를 꼼꼼하게 보는 학생이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총 3바퀴, 4바퀴, 5바퀴를 순환식으로 수능 보기 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성적이 낮을수록 EBS 교재를 한 바퀴도 채 못 보고 시험에 돌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빈칸 문제 여러분이 다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빈칸 문제의 절반은 직접 연계입니다 문장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기억해서 이 자리엔 이 단어가 들어갔던 것 같아 이 문장은 이런 맥락이었지 해서 실제 읽지 않고 20초 이내에 답을 해결하는 친구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뭐 이런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품으로써 짧은 시간에 품으로써 보다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버은 것이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고 다른 교재를 공부하는 건 이거와 비슷합니다 수영복을 입지 않고요 수영에 좀 자신 있다고 해서 청바지와 패딩 점퍼를 입고 한강을 건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영을 잘하면 패딩 점퍼 입고도 한강 건널 수 있죠 헤엄쳐서 그죠? 그렇지만 수영복을 입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것은 주말 진도보다는 주말에는 복습을 먼저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현장학습 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일 날 미뤄뒀던 수업을 평일 날 미뤄뒀던 수업을 토요일 일요일에 몰아서 일고 여덟 개씩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문제가 우려되냐면 소화를 못 시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요일에 자기가 학습했던 수학이든 영어 지문이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야 나의 기억력이 이거밖에 안 됐나? 세상의 도둑 중에 가장 야비한 도둑이 망각이라는 도둑이거든요 그 망각이 우리의 지식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먼저 먼저 일주일치 학습을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진도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이 EBS 교재가 좋다고 해서 EBS 교재를 혼자 잘 능숙하게 해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BS 교재는 시중에 있는 우리가 현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한 문장 한 문장 해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거 강조합니다 EBS 교재에 있는 내용만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구문 다시 말해서 이 구문이라는 건 패턴입니다 특정한 패턴의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수업이죠 이 구문 독해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EBS가 본인에게 너무 어렵다 EBS 연기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친구는요 하루에 영어 1시간 2시간으로는 우리가 7개월의 시간 그리고 6평까지 2개월의 시간으로는 수직적인 영어 성적 향상을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휘 1시간 구문 독해 1시간 그리고 EBS 교재 1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최소 하루 3시간은 투자를 해야 비약적 실력 향상을 볼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법 문제풀이 딱 하나 나오죠 어법 문제 그것을 위한 어법 공부는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양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독해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전략을 어휘 그리고 교재 그리고 구문 학습의 중요성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6월 학력평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2016년 3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한 목표가 있고요 꾸준한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17학년도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수능 성공 수능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강사 임건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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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